예수 예수님 제자라고 말을 못했네 죽음이 두려워서 말을 못했네 한참을 후회하며 울었던데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다네 평화가 함께하길 말씀하셨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알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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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모르고 저 사람이 누군지 나는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군지 끌려가는 저 사람이 예수인지 옥기여 수탉이 울 때 말했네 예수님 제자라고 말을 못했네 죽음이 두려워서 말을 못했네 한참을 후회하며 울었었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다네 평화가 함께하길 말씀하셨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알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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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